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2.4 주택공급대책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 2.4 주택공급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. 김 사장은 청년,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3기 신도시와 2.4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어제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광명 시흥지구를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LH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